한 명씩 할까요? 한 명씩 하자. 최빈이 먼저. 누가 먼저 왔지? 아 먼저 왔구나. 그럼 미안합니다. 자 읽고 뜯 가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처음에 갔어. 굿. 그렇죠. 틀릴까 봐 안 읽는 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짓. 맞던 틀리던 소리 내고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교육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귀에는 이렇게 들렸어요. Karen has fun. making cookies. 됐습니까? 오케이 들어보겠습니다. Karen has fun. making cookies. 오케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Karen has fun. making cookies. 그럼 A는? A. 그 다음에? A. OK. Ka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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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A. A. 그렇죠. 내는 봐라. A한다야. A 보고. 어? 권성모의 또 강아지야. O는? O. O.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무슨 뜻인가요? Karen has fun. making cookies. Karen has fun. making cookies. Karen has fun. making cookies. 어떨 때 해석하고 어떨 때 have 하는지 궁금증이 생기지 않나요? 안 생겨요? 나는 궁금하던데. 오케이. 뭐 할 수 없네요. 저도 궁금증 가지라고 강요할 수도 없고. 오케이. 계속해서. 잘 읽었어. 됐습니까? 선생님 귀에는 이렇게 들렸어. 한번 듣고 나서. Carly keeps talking. 오케이. 선생님 귀에는 어떻게 들냐? Carly keeps 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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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A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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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는? E.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소리 어떻게 낼지 되게 헤매는데. 얘는 풀고 얘는 쓰지.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한글로 써볼게 그러면 알겠어. 이렇게 읽는 거야. 읽어봐. Ke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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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얘는? 어. 오케이. 오처럼 눌려 선생님은. 뭐 어 해도 돼. 네. 상관없어. 어 또 있어. 얘 왜 가끔 했어. 가끔. 이거 올이잖아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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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엘은? 오케이. 아까 선생님이. 오케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할 때 못 들었구나. 소리가 안 난다니까. 얘가 톨킹이야. 토킹이야. 얘가 톨킹이라고 하는지. 들어보자. Carly keeps talking. 토킹. 토킹. 에리 소리 안 나는 거야. 얘가 토킹이면. 얘는 못 가. 워킹이야 얘가. 워킹 머신 할 때. 워킹맘. 워킹. 그거는 또 이거야. 워킹맘은 이거야. 워킹. 어. 근데 워킹맘은 뭐예요? 일하는 엄마. 니네 엄마. 그렇습니까? 응. 오케이. 뭐였더라. 칼. 칼. 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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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칼. 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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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뜻이야. 이게 토킹이구나. 응. 그렇습니다. 어. 으으. 아하하. 아. 맛있는 대화를 못 알았습니다. 예. 예. Kelly keeps talking 이었고 계속 계속 애는 어떻게 읽고 Kelly has a cupcake 준호가 들은거하고 선생님이 들은거하고 거의 똑같네요 E는 A, Y는 E, Kelly A는 A has KELY has a cupcake 계속 계속 owner 킴, 킴 앤, 킴 앤, 킴 앤, 킴 런 오케이 선생님은 좀 다르게 들렸어요 선생님은 일단 듣고 킴 앤 켄 런 오케이 킴 앤 켄 런 킴 앤 켄 런 그래서 얘는 뭐? 앤 해줘 오케이 계속해서 뭐였더라? 킴 앤 켄 런 오케이 계속해서 킴 앤 켄 런 오케이 얘가 좀 다르게 들리네요 켄트 라이크 스 스 카이트 켄트 라이크 스 스 카이트 킴 앤 이렇게 들려 켄트 라이크 스 스 카이트 켄트 라이크 스 스 카이트 오케이 이 부분도 또 훌리내기 힘들어 하네요 자 어쨌든 얘는 애 애 아이는 i니까 likes i는 e i는 i 자 얘 그리고 자 얘를 한글로 다섯 개 알았어 얘가 리을이 l이 내는 소리고 i가 i 됐고 k가 크 됐고 s가 s 그래서 likes likes likes가 아니고 빠르게 likes 이걸 likes 이러면 안 돼 빠르게 얘가 원래 한글자라야 돼 이게 사실은 여기까지가 이게 사실은 소리 한 번 이거 한 박자야 이거 한 박자 likes 이래야 돼 likes 하면 안 되고요 오케이 뭐였더라 켄트 켄트 라이크 오 켄트 라이크스 켄트 라이크스 소스 계속 계속 마이크 캔 칸 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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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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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 3 3 Prime 3 3 Che Che 좀 들어볼까요 Mu Kendra rides công A trike 선생님 귀는 이렇게 들려 Kendra rides Kendra rides Kendra A trike 켄드라 라이즈 켄드라 라이즈 아 트라이크 그렇게 똑같은 소리로 하려고 허겁지금 할 필요 없어 알았어 켄드라 켄드라 라이즈 켄드라 라이즈 켄드라 라이즈 아 트라이크 켄드라 라이즈 아 트라이크 어? 켄드라가 뭐냐고? 읽어야 될 거야 트라이크 트라이크가 뭐 라이즈? 네 라이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라이즈 라이즈 켄드라 자 E는 에 에 A는 아 아 또는 힘 빠져서 어 I는 아 I I는 I는 H1 R1 R1 B1 he 트라이크 트라이크? 트라이크잖아 트라이크 트라이크 오케이 뭔소리 오케이 그래서 뭐? 트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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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공부 열심히 안한 티가 너무 많이 나고요 알겠습니까? 특히 몰라 읽기 연습을 열심히 했는거 같은데 뭐가 안되느냐?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고 있어 라이드가 공부를 할 때 지금 니가 안하고 있는게 뭐냐 라이드가 무슨 뜻이고 트라이크가 무슨 뜻이고 를 생각을 안하면서 그냥 앵무새 노래하고 있단 말이야 1대1 해보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다 알아요 그거를 다음 시간에 더 하세요 선생님이 지적했는 부분 알겠습니까? 잘했습니다 오케이 굿 울지마요